오늘이 있어 감사함을 알게 하고 희망이 있어 내일을 바라봅니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박영민의 중년 트로트 청해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내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가정이 늘 만복이 넘치시길 바라면서 MC 유혜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철포도 철포도 비는 오는데 어디로 가고 있니 겉에 보이란 분위기 과자고 헤매는 그날 나나지 살아있어 잊혀보지 시저 세상에 나나나 틀린 도대체 밝자 등이 유명히 들이 아 그비 그비 주행에 기러디 주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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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